안녕하세요 쇼미던 팀의 송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LM 프로덕트사의 스트랩 P&L 1부터 3까지 얘는 LM 퀄리티 쉐입의 노스웨스트 가죽 핸드메이드 스트랩이고요 두툰한 벨트를 벨트용 통가죽을 선별해서요 고대 인디언 문양을 음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일 피니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완성시킨 그런 핸드메이드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약간 나가요 4만 2천원 정도의 가죽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가죽 스트랩하고 달리 다양한 개성 있는 문양이 정말 돋보이는 스트랩이고요 가죽의 음각으로 완성도를 굉장히 높인 그런 모양으로 개성이 진짜 뛰어납니다 그리고 얘는 두께도 약 4mm의 두께감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튼튼하다는 걸 딱 만졌을 때 알 수 있어요 흐느적거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빳빳한 느낌이 더 강한 그런 가죽 스트랩입니다 전체 폭은요 2인치 정도예요 5.08cm 2인치 정도고요 총 길이는요 제 최장 길이 135cm부터 최단 길이 77cm까지 여러분들이 길이 조절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1,2,3로 남는데 얘가 1,2 모양입니다 우선 고대 문양 인디언 문양을 음각하였기 때문에요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좀 퀄리티스러운 느낌 그러면서 좀 빈티지한 그런 가죽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도 이 정도의 가죽 핸드메이드 스트랩으로 딱인 것 같고요 굉장히 탐나는 고급스러운 스트랩이네요 여러분들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여러분들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구독購 enlighten short quick contact! 사람들 3 회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2 젊 Desch tu cuadern !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